좋아요와 구독 오겠지?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 옆에 하나 창고로 들어가서 죽여버릴거야 따라와 총총총총 백타워 총총총총 백타워 저 총 먹었는데 왜 도망가지? 이쪽에 피 여기 어라 빵발이다 총알 많은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아 M16이라 도망갔네 역시 믿고 거르는 똥시군요 가야돼 잡았다 백터 백터야 조심해야돼 잘못되어 ук 나는 이번엔 도망갔네 제 Ne 들어야 음..나는 개인적으로 AK가 더 좋아 그러자보다 내가 대충 그래도 반동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러자를 많이 안 써본건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레이저가..이거 뭐지? 레드옷이 좀 더 높이 있는 느낌도 들고 그냥 반동이 가끔 안 맞아서 그러니까 많이 안 써봐서 그런거 같애 해자하게님 50개 감사합니다 감탄 와 그러자 개쎄다 해자하게님 50개 감사합니다 던질게 하나도 없네 한명 발소리하나 더 드는 것 같은데 와 그러자 반동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긴가비인가 해 발소리 하나 더 들은 것 같았거든 유튜브 많이 올려줘요 안 올라오니까 방송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지 방송 보러 가라고 앞으로 조금씩 업로드 올라갈 거예요 이건 좀 힘 심했다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괴라고 이따 고하긴 하는데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고고고 그리고 아무도 안 쓸 거야 내가 해보니까 탑10에서는 내 위치를 아무 하기도 안 알려주는 게 좋아 사운드 막로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이용해야 돼 안 쏘면 없는 줄 알 거야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그냥 이용하자 그냥 많노 이 세 네 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대1 도로에 있다 하나 둘 셋 아닌가? 잘못봤나? 아 저기 있나? 아 나 본거 같은데 나 수류탄 조심 나무에 있다 나무에 불 붙었다 나이스 와 나 엄청 살았다 나이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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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 아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. 나중에 주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이클립스의 코니. 600개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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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하트. 감사합니다. 이클립스의 코니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좁빛 하늘님도 감사합니다. 만세. 감사합니다.